여기 표를 보면 이 표는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몇 번 설명을 드렸었죠? 10년도 아니고 100년간의 역대 미국 주식시장의 약세장과 강세장의 이 기관 몇 년 동안이었는지 몇 달 동안이었는지 강세장 약세장의 기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옆 글자 보면 마지막에 수익률인데 이행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률인데 수익률로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에 요즘 자막도 포함을 하죠? 편집시간이 그만큼 많이 길어져요. 자막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편집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간혹 여러분들 보면 오타 나오죠? 그런데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오타가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 표 보면 위 파란색 구간 강세장입니다. 아래 주황색은 약세장이에요. 알고들 계시죠? 보면 강세장은 짧으면 한 2.5년에서 길면 15.1년까지도 19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이렇게 평균 한 9년, 10년 이렇게 강세장이 이어집니다. 아래 주황색 약세장을 보면 짧게는 3개월부터 1930년대 대공황 때는 2.8년 나왔습니다. 평균 1년여에요. 길어봤자 2년 이하입니다. 보통 평균 1년 전후의 약세장이에요. 대신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이 오면 상당히 길죠? 약세장에 비해서. 이번에도 짧게 보면 작년에 1년 동안 약세장인데 앞으로의 예상이 벤커브에미리카에서 보면 28년까지 강세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나봐야 알겠지만 말이죠. 22년 작년 같은 경우도 1년 동안 지속적인 하락장이었습니다. 여기 표면에 온 강세장과 약세장의 이 기간의 차이 확실히 눈에 띄죠? 또 하락폭보다 상승폭, 하락했던 폭보다 상승폭이 훨씬 높습니다. 1930년대 거의 뭐 100년 전이죠? 그때 대공황 때나 하락의 폭이 컸었죠. 지금 올해 들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보면 S&P500 지수 현재 16% 넘어갔다가 요즘 조정받고 있죠? 15% 상승 중. 오늘 현재까지 말이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32%예요. 그런데 나스닥 100은 38%, 6%의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나스닥 종합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QQQ도 나스닥 종합이 아니라 나스닥 100, 또 우리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아닙니까? 또 나스닥 100이 타이거 뿐만이 아닙니다. 코덱스, KB스타 다 있죠? 6%의 차이가 나요. 필라델페 반도체 43%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S&P500에만 투자하지 않고 나스닥 100과 필라델페 반도체까지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우리는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달 월별로 또 매일매일 또 분기별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들 있습니다. 무조건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고 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경제, 금융,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 주식 관련 전문가들의 이 예언들,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반평생 주식시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 폭락, 폭등 다 봐왔습니다. 주식투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예요. 당연히 수익을 얻어야죠. 자산 불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무조건 사라고 그때 뭐라고 제가 그랬더라?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납니다. 유행하는 말로 제가 정려사람들 말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자꾸 그 단어를 잊어먹어요. 그냥 사세요. 이런 말씀들 드렸죠? 그냥 사세요. 이 구체적인 이 교획, 전략 이런 경제 지표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기업의 분석도 하죠? 같이 분석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섹터에 투자하죠. 시장에 투자하죠. 우리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분석도 필요 없어요. 언제 사야 되나?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타이밍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계속 사세요. 돈이 생기는 대로 꼭 여윳돈이어야 됩니다. 욕심이 생겨서 남의 돈 끌어다 가는 거 말고 그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이거는 아주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이 생기는 대로 몇 년을 묻어놔도 되는 그 돈이라면 요즘 주가 얼마입니까? 5만원? 10만원? 50만원? 생기는 대로 그냥 계속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세요. 너무 간단하죠? 부족해 보이는 것 같죠? 매월 자영업하시는 분들 저거 내죠? 임대료 내죠? 그거 내는 것처럼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매달 월급이 나오죠. 완전히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을 완전히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평균 매수 단가가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0년간을 봤지만 이번에는 한 20년간 봅니다. 닥치고 제가 닥치고라 기억이 안 나서요. 닥치고 모으라 닥치고 사라 닥모라는 말이죠. 닥치고 모으라고 그 생각이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생각을 합니다. 닥모 닥치고 모으세요. 닥치고 사세요. 100년간을 봤지만 이번에는 평균 한 20년간 봅니다. S&P 500 연도불 수익률하고 나왔습니다.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이때 많이 떨어졌죠. 그 외에는 대부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맨 오른쪽에 21년까지만 나왔죠. 22년도에 작년에 1년 내내 또 하락했죠. 그랬다가 지금 올해부터는 또 상승장이 펼쳐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짜장면 가격 추이 이것도 우리 전에 봤어요. 1960년에 15원 1970년에 200원 800원 1300원 3000원 2010년에 4500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2023년 얼마입니까? 웨시피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만원은 그래도 안 가는 것 같아요. 만원 넘어가는 음식들이 많지만 짜장면은 아직 만원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가격이 2010년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아마 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주식의 가격은 월급보다 물가 상승보다 훨씬 많이 올라요.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주가가 폭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무조건 사 모으세요. 그것이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그 방법이 가장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불변입니다.